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몸 아까 풀고 왔는데? 뭐로 풀었어? 아까 한 번 연습은 했어요. 연습은? 어땠더라고요. 오른손이 한지 왼손이 한지 몸 차이까지. 그리고 Can You Feel It 그때는 어디 갔더라고요? Can You Feel It 할 때는? 근데 참고로 내가 라이브 할 때 난 2절 Can You Feel It은 거의 그냥 공개 안 던지거든요. 저도 계속 애드립 신세 치고 랩할 때 더블링을 안 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라이브 하기는. 근데 뭐 어차피 저야 뭐 뭐하는 사인지 까먹었지? 그런 생각도 하고 달리는 거라 적당히 하라고. 들어줘. 네, 다. 1,2,3,2,4 1,2,3,2,4 2,4 2,4 1,4 2,4 1,2,4 2,4 2,4 2,4 2,4 2,4 이 대상 이 대상 오오오오 오오오 이쪽이 없나 오오오오 나를 있을 때 고우라고 내가 빠져 아 아 아 아 빠지 아 아 옆에 값이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훨씬 뭐 자연스러워 응 요건 왜 일단 감이 좀 잘하나 오케이 네 무슨 카메라니? 너와 닮는 널 닮는? 그냥 좀 많이 좀 집어넣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피처링하는 거 유일한 무대에요 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너는 항상 저를 놀리는 게 나는 그 나이 때는 당신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이에 몸은 성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는 천프로 너는 내 나이 때까지 할 너는 상이야 너 약간 소상이야 소상 일 많이 하는 소 형 나오고 그냥 끝낼까요? 그래 어머니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that I like that 균 좋아, baby 흔들어져 우위 안으로 1, 2, 3, 2, 4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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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음 탓 이산 탓 조 J 가족 ruit 탓 근데 이렇게 기회로 지금처럼 윤기 나올 때 길만 좀 틀어주면 돼? 네!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등장합니다. 그냥 무대하고 싶어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놀래시지 않나, 지금? 아무튼 잘하고 계십니다. 너? 공부 전에 몰라. 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아,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게 여기서 삼성 코스를 뭉쳤어요. 그지, 그지. 그때 이거였지. 1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고 있을 것 같은데. 배ушев의 리액션 도구는 4,500원 인스라이 때. 야, 내가! 에디 A. 아니, 내가 가는데, 지니에서 할 거예요? 희가인가? 없다. 네. 그러면 가서 씻고, 찍고, 바르고. 네. 가. 네, 좀 더 봐요. 네, 이따 봐. 좀 더 봐요. 아... 얼마 만이지, 지금? 라스바야스 리부안이 안 해봤으니까. 몇 가지 작업, 외부 작업을 했던 게 무대가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고. 내가 남겨놓은 거 좋을 것 같아. 비슷하다. 그럼 딱 분위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연이랑 너무 다른 형태의 공연이라서 공부도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스탠딩으로 32,000원이면 어떤 느낌일지 감이 잘 안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완전 다를 것 같고. 한번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때 안 되는 형태의 공연은 정말scut팅해. 멋지게 공연을 알려줍니다. 우리 공연에 완전 분위기 참가할 거 같아. 재밌게 하시죠, 공연. 일단, 갑시다. 근데 진짜 약간 좀 달라. 확실히 일본에 진짜 편하구나. 주민이 형, 우리 둘이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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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또 웃어주시고 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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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услыш simple that. Kimberly una performance этих 이래성으로다가 깜짝으로 드리냐 했는데 혹시 일본명 있을 때랑 혼자 할 때랑 또 유리 공연 할 때랑 여할 때랑 다 다르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을 멤버들이랑 무대 서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일본 멘트 때랑 없을 때랑은 달라요 저의 정신이 너무 잘 어울려 저의 정신이 너무 잘 어울려 저의 정신이 너무 잘 어울려 골! 출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공연하고 싶으시네. 어떻게 해야지. 너무, 너무 맘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역시 공연을 사야 돼. 아, 진짜 주경기장 서고 한 번 들으니까 진짜 우리 거 하고 싶다. 네, 뭐 아무튼 되게 깜짝 놀라서 마음에 들었는데 되게 속상해하실 수도 있지만 영상이 올라가니까 좀 겪고 오시고 짧은, 강연 아닌가 그거 나왔으니까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항상 우리 콘서트 나면 이 길로 나가는데 남은 콘서트에 이 길로 나가는데 지금 되게 이상하다. 아, 네. 지금 스스로 되게 오랜만에 무려 보니까 조만간 부담해봅시다.